가릿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가릿죽은 함경도에서 많이 쓰는 죽입니다. 쌀을 대직하게 쓴 흰죽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고기, 선지, 육회, 두부 등을 고명으로 얹어 뜨거운 육수를 부은 죽입니다. 이때 사골은 찬물에 담가 피를 빼고 양짓머리 등을 섞어 푹 고아서 고기는 찢어서 양념하고 고명으로 쓰고요. 국물을 식혀 기름을 제거하여 간을 맞춥니다. 선지는 끓는 물에 삶고 찬물에 헹구어 피를 빼서 사용합니다.